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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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신이 다 나을 것 같애 야 나 이거 살아나갈 수가 없는데 이거 어떡하지? 아 설마 거짓말 하지마 아 거짓말 하지마 또 나야 이런 미친 모르겠다 어떻게든 한다 그냥 우와 제발! 오오오 이런 팍! 오오오 왜 쟤 도끼 날리는거 봐 아잠깐만잠깐만 아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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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잠시만 와 와 이런 미친 아 쟤 뭔가 이상해 야 쟤 뭔가 이상한 애 같애 아 거짓말 하지마 또 나라고? 아 제발 아 왜 또 난데 아이씨 왜왜왜 나야 왜 왜 자 다시 물을수도 있어 제발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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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진짜 거짓말 이거 맞춘다고? 어? 우와 아니 진짜 장담하지마 진심이야? 아 저 자식 저거 진심이냐 혹시? ㅎ 워왜왜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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왑왜왜 으아앜 뭐케 버티고 있냐 나 대체 어어 야 제발 치료좀 제발 치료좀 와 나 방금 지옥에서 살아왔어 진짜로 나 지옥에서 살아돌아옴 와 아 겨우 살았네 대체 몇 사플 보는건지 모르겠어 쟤 아 거짓말 으어어어 저거봐 저거봐 쟤 이상하다니까 개잘한다니까 저거 잠만 이거 틈으로 날릴거같애 뭔가 쟤라면 저 창틀로 막 날릴거같애 뭔지 알죠 안맞을거같은데에도 맞을거같애 쟤가 던지면 야 뭔데 뭐야 뭐야 이게 무슨일이신거에요 잠깐만 잠깐만 어 잠깐만 야 비상걸렸다 자 뽑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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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리러 가는중 갈리러 가는중 아니 갈리러 살리러 가는중 아 살렸다 가가가 일단 빠져 아 원감 두번 레전드 이거 얘 여기서 치료까지 해주는게 나을듯 이거 얘 여기서 치료까지 해주는게 나을듯 와 저거봐 도끼가 막 신기한데로 날아간다니까 근데 각도 다 맞아 저거 진짜 버그야 아 크로데 재살했다 쟤가 빨리 어그로 끌어주는동안에 여기 돌려야돼 까비 아 여기다 오는거 같은데 아 제발요 일단 원감 또 터졌다 도끼가 어디로 날아올줄 몰라 우어어어 야아 와 쟤도 자살하는데 아 잠깐만 야 저살하지 마봐 살리러 가고 있어 있어봐 아 잠깐만 왠지 머리 위로 날아올 것 같애 도끼가 잠깐만 우와 일단 살아봐 일단 모르겠다 야 일단 살아 일단 포털 만들었고 일단 여기 벗어나야 돼 잠깐만 다른 데 없나? 안 돼 이런 저발전기 아니야? 거기 다 돌린 거? 제발 이거 같이 버스트 됐다 우리 봤다 제발 도끼 날아온다 으아하 으아하 방금 봤어 방금 도끼 던질라 했어 나 방금 봤다 나는 봐버렸어 잠깐만 미카일라 잠깐만 쟤 어그로일 때 빨리 출구 출구 저 앞에 출구 아니 왜 아니 왜 아 잠깐만 여긴 안되는데 다 아 나 여기 뒤에 출구 따야되는데 진짜 내비집 본거 아닐까 혹시 진짜 내비집 본거 아닐까 와 없네 포물선 곡선 레전드 없네 일살續 될 참 ють 울 올 제발 응 stell 아 hosted leb 울 Tex як novo 제발 아 막 도끼가 이렇게 날아올거 같애 이거봐x3 도끼 막 이상한 대로 날아온다니까? 아 미안하다 이거 그냥 나갈게 야 이건 안돼 미안하다 그래도 살았다아이 야 이거는 내가 너까지 살리고 못나가겠어 정말 미안하다 은신 한번 피하고 제발 겁나무섭구 어? 겁나 무서운데? 이 양반? 온다. 망설인 그 1초로 인해서 나는 이득을 봤다. 가사! 무조건 내려야돼. 아 이거 안들어갔어. 조져스 조져스! 주가사! 가사! 가사 가사 드 가사! 일단 한바퀴. 이건 내려야겠다. 안으로 들어가야돼. 해걸스기 위잉! 가사! 좋아. 일단 이거 계속 따라올테니까. 안으로 계속 들어가. 한바퀴 더 들어가. 오른쪽으로 올 수도 있음. 무조건 내렸어야됐나? 이번엔 무조건 내려야돼. 제발! 위잉~! 우후!! 개무섭고! 이속버프! 그렇지 아 아깝다 이거 끝에 걸렸어 쉐리한테 미안한데 쉐리한테 좀 힘내라 우리 이거 돌려야 된다 바로 문 따라가자 응 안 돼 아 아깝다 뭐야 아니 아니 뭐야 아니 잠깐만 아니 아니 저 단축키 뭐 엠형 도형을 왜 그려요 아 저 죽기살기 커버 한번 되나 아 쟤 살 수 있을까 아 쟤 왠지 죽을거 같애 치료하기도 전에 아 쟤 왠지 죽을거 같애 아 나가겠다 아 나가야겠다 아 아 이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